와 이게 뭐예요? 황금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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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배추를 더 빛나게 만드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수선아 수선아 수선아님 이것이 수선아 같아요 배추가 예전에 빅피시라는 영화에 노란 수선아가 많았는데 수선아가 많았어요 수선아 있어요? 수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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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분은 누구세요? 그런걸 저희 좋아하시는 분 아 예 취미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황금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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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괜찮으세요 스님 맛있게 드세요 예수님 즉석에서 하나라도 맛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먹어 randomized 예 먼저 그냥 하나 고맙습니다 달콤하네요 과자가 같네요 달콤하네 달콤하나? 생일을 먹고 먹었죠? 맛있다. 그거랑 부침개 먹으면 맛있게. 와 이렇게 맛있었어요? 식구가 늘었어. 식구가 늘었어. 식구가 늘었어. 맛있다. 아리밭시 맛있네. 조상 포크가 아주. 젓가락 드릴텐데. 이게 뭐에요? 수준이 콩백을 많이 드셔야되네. 영양보처럼 저희. 단백질 섭취하시라고. 부처님처럼 하루에 요거 3개만 먹고 수영할까요? 3일동안? 그럼 이거 문 닫아야 하는데. 수준이 분은 안 드시고는 안되네. 이거 나 먹길래. 양념할로 내가 이거 가져온거에요. 아 그랬어요? 양념까지 다 가져오셨어? 왜 맨발로 이리 하죠? 왜 이리 하세요? 발표렛네. 갑시다. 아 잘 오갖고 해서 여기 사항이 있네. 아 그래도 그렇게. 그렇게 넓어갖고. 네. 그게 나을거에요. 네. 조수도 있고. 네. 조수를 많이 이렇게 활용하세요. 네. 저도 칼질을 배워야 되니까 봉의를 좀 배워야 되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웅을 해줍니다 여기도 저녁에 별빛, 달빛이 좋은데 거기도 좋으시겠죠? 예예 산이랑 놀아오세요 그럼 어떻게 내비를 어디를 찍어야 가요? 석당길 73 그러면 돼요 석당길 73 저는 별 보는 걸 엄청 좋아해요 여기보다 전망이 더 앞에서 추억이 가려있잖아요 밤에 하늘 보는 거는 저녁에 차 마시로 한번 볼게요 목사님들은 집에 가서 이렇게 모두 해주잖아요 스님들도 이제 신방을 해야죠 뒷자리에 한번 타보세요 집에서 스크림라 박아버려가지고 이번엔? 이번엔? 그럼 더 팝거리는 건가 없네 여기 어디서 맨날이야 예? 멈췄어 아니, 안 멈췄어 네, 예 마당은 어떻습니까? 넓으니까 하면 상관없어요 네, 괜찮아요 박사님들 같이 마당은 얘기야 예, 이거 뭐 스티커나 붙여도 안 붙여도 안 붙여도 안 붙여도 오늘은 뒷자리 한번 타보세요 네, 당연하게 예, 덕현 기사님 회장님 회장님 잘 모셔주세요 아,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광보사 신도회 회장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수고하세요 예, 아, 병원에요? 예, 저는 안 가야 됩니까? 같이 가야죠 예, 가야죠 안 가고 싶어? 아니, 아니, 아니 자주 가야죠 갔다가 와서 식사를 6시 하자 6시 끝나잖아 예 그러면 6시 15분에 하면 되겠다 식사는 6시 15분 정도 해야죠 그렇지 그렇지 6시에 출발한다 치고 예 그럼 알려드릴게요 6시 15분 예 고살리 아니, 아니 영원에 6시 끝나거든 위험해가